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린 뉴스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오늘 시청에서 2017 대전시 소셜미디어 기자단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민선 6기 시정의 핵심인 경청과 소통을 널리 알리는데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시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50명으로 직장인과 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으로 골고루 분포됐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소셜미디어 홍보채널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공합니다. 또 기획회의 및 전문가 교육 실시로 콘텐츠 주제 다변화 및 기자단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이 시정도우미 교류 협력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경북 국립산림치유원과 함께 전북에도 똑같이 만들겠다고 공약했었는데요. 내년 국가신규 사업에 포함되면서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국비 확보난에 걸려 추진이 불투명했던 지덕권 산림치유원이 내년도 국가신규 사업에 포함돼 빛을 보게 됐습니다. 전북도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이 국가신규 사업에 포함됨으로써 총 사업비 827억 원 가운데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4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진안군은 내년 설계를 위한 용역 발주를 우선 실시한 후 토지 매입과 측량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진안군 백운면 지역 617헥타르 일대를 4개의 지구로 나눠 개발됩니다. 핵심 연구개발지구는 산림치유센터와 한방식이요법센터 등으로 산림휴양, 치유지구는 숲속의 집, 치유의 숲, 산림문화체험관 등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산림치유원이 조성되면 향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충청남도는 도민 리포터를 운영 중인데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블로그 기자단 등을 출범한 이래 올해로 7년차를 맡고 있습니다. 올 한해 홍보에 주력해온 도민 리포터를 격려하고 앞으로 더 나은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2일 도청에서 안희정 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도민 리포터 연찬회 그대가 쓴다, 충남이 반짝인다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도민 리포터는 1,294명으로 충남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글과 사진 등을 생산해 공식 SNS와 생활 블로그, 도정신문 콘텐츠로 활용했습니다. 이날 연찬회는 1부 도민 리포터가 걸어온 길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안희정 지사와의 초성 토크,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2부에서는 도민 리포터 경험담, 좋은 콘텐츠를 소개하는 이런 원고 참 좋았어요가 이어졌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체험과 실습, 교육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2일 전국 최초의 광역시민건강지원시설인 대구광역시 시민건강놀이터가 개수됐는데요. 오는 15일까지를 개소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시민건강놀이터는 중구 달성로에 위치해 있으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IT기술을 기반으로 중장년층의 건강을 집중 관리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스마트건강체험관, 건강식체험관 등으로 채워집니다. 또 전국 최초의 만성질환 콜센터도 운영하고 만성질환 상담 전문인력도 양성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취업을 꿈꾸는 청소년과 청년 등이 방문해 일자리 정보, 쇼핑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 잡스 인천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의 통행이 많은 9월동 로데오 거리에 마련했는데요. 지난 12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잡스 인천은 맞춤형 취업상담과 일자리 정보 제공 등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일자리 소통 공간입니다. 또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일자리 나침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스터디 룸과 세미나실 등으로 꾸며지며 진로 컨설턴드 3명이 상주하면서 개인별 맞춤 진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일자리 정보 검색 등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지역 업체들의 세만금 사업 참여기를 넓혀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도청에서 세만금 개발청, 건설사 등과 함께 세만금 사업 지역 업체 참여 확대 공동 MOU를 체결했는데요.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도내 업체들이 구경꾼이 아닌 사업 참여자로 함께하길 기대해봅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도와 세만금 개발청, 대한전문건설협회, 대림산업, SK건설 등은 10일 전북 도청에서 세만금 사업 지역 업체 참여 확대 공동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체결에 따라 건설사는 세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에 전북 지역 업체가 하도급할 수 있도록 우선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세만금 개발청은 지역 업체 우선 하도급 선정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 지역 업체가 부실공사 또는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지원을 맡습니다. 이번 MOU 대상 사업은 5,440억 원이 투입되는 세만금 남북도로 1단계 사업 구간으로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화진 노지사는 2018년 세만금 예산이 정부 SOC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년보다 1,796억 원이 증액된 8,947억 원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땅을 만들어 놓고 서서히 SOC가 들어가다 보면 완벽한 땅이 되거든요. 오늘의 브리핑뉴스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읍면동 복지허브와 조직구성사업과 복지차량 지원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3개 읍면동에 16개 팀의 복지허브와 조직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나머지 13개 읍면동에도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국비 등 총 13억 3,600만 원을 들여 차량 43대를 구입해 중구와 남구 등에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전기차량 13대를 보급하여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차량 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남 목포시는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유달동,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해적안로 매설 사업에 나섭니다. 해적안로 매설 사업은 율도와 달리도 등 도서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요. 지난 11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요.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8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2017년 저탄소생활 실천국민대회가 개최됐었죠. 경남도가 2개 부분에 걸쳐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경연대회에서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부분에서 경남기후환경네트워크가 지자체 부분에서는 김해시가 각각 선정돼 최후 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온실가스진단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가정, 상가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최후 수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